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신작들의 투자 비법 주식 빨간펜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자 한 주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번 한 주는 또 어떠셨나요? 2차전지가 또 주도하는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다른 업종들은 좀 소외가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 2차전지를 제외하고 다른 업종에 대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외된 느낌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2차전지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될지 조금은 걱정을 하시거나 혹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하긴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조금은 아는 게 부족하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제가 2차전지 섹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과열권이고 고평가된 종목들도 있고 거품이 낀 종목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소외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정받을 때 담아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관점에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평가된 건가요? 이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진행을 했었죠. 기업 가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기업 가치 평가 지표, 이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다시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그저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요. 제가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지표들을 알려드렸는데 그중에서 침체권과 과열권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죠. 스토케스틱과 심리선 지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두 가지 지표 과열권에 든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지표면에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또 밸류에이션도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늘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잡기에는 너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차전지가 다음 주도 또 계속 지속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담기보다는 소외가 됐고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업종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탄탄한 기업들을 골라서 좀 비중을 확대를 한다거나 새롭게 신규로 또 투자를 하는 등 이러한 관점에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몇 개월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온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조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메모도 같이 하시고 몇 개월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 빨간펜 16강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라든가 기본적 분석 같은 것들 다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초반에는 파악하기도 어려웠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만큼 좀 도움을 많이 받았을지 궁금한 것도 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수익까지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후기까지 같이 남겨주신다면 제가 또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료를 들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후기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학습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강의만 듣고서 넘어가게 되면 그냥 흘려듣고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서 실전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강의만 그냥 들으면 재미없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학습지를 매주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지 준비해 왔는데요.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습지 잘 활용하셔서 수익까지 이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말고도요. 제가 여러분들이 또 종목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매주 또 공략주 리포트, 테마주 지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계시면서 이 자료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에 무료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습득을 확실하게 못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합니다. 거래량 우리 배웠었잖아요. 매물 때 거래량 배웠었는데 이거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그리고 거래량만 봐도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단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비법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강의 진행하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들을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지표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이론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매매부까지 알려드리면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지표를 선택을 해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기술적 분석 이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론이라고 한다면 지표에 대한 계산법이 아니고요. 그 지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지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이거를 잘 모른 채 그냥 기술적인 내용들만 매매법만 알고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한 채 기법만 활용하게 되면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내용을 이해라는 게 중요하고 이론적 내용이 아직까지 좀 습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에 있는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목 유형 파악하기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경험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종목들을 접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유형들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이거는 좀 파악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 톡방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에서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차트 분석을 접목해서 분석하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차트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차트가 지금이 매매 타점이 맞는지 매도 타점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차트도 같이 접목을 해서 보면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차트를 접목해서 보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와 목표가 정하기 그러니까 매매 전략에 속하죠.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기술적 분석만 알려드렸는데 개별 종목 분석은 여러분들이 일단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다양한 차트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었는데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제가 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나만의 스타일이 없다 내가 잘 맞는 지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학습지 나눠드렸었죠. 그 학습지 보면서 다시 좀 예시 차트도 보고 돌려보고 여러분들이 또 예시 차트를 직접 찾아보면서 실전으로 나아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두 가지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좀 복습을 하고 갈 건데 제가 지난주에 뛰어넘었던 예시 차트가 있어요. SPG 예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복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턴하고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더욱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PG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었던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시그널을 알려주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아래 저점은 높여가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SPG 차트에서 저항대가 딱 나타나요.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주가가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하고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하단선을 봤더니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가 연출이 됐습니다.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상승 삼각형 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저항대를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과연 상승 삼각형이 맞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동평균선을 함께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을 봤더니 지금 이 초록색깔 61선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매매 타점을 잡을 만한 시그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됐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 혹은 이렇게 끌고 나가면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하고 이동평균선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패턴하고 스토케스틱 예시 차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건데 포스코홀딩스의 차트예요. 요즘에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바닥권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이 패턴이 과연 쌍바닥일까? 이 패턴이 과연 바닥 시그널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토케스틱을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쌍바닥 형태,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쌍바닥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두 개의 바닥이 같은 선상에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혹은 두 번째 바닥이 더 저점이 위에 형성이 돼 있어야지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닥이 더 저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사실 목선을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는 이 목선 돌파하기 전에 바닥에서 잡고 싶잖아요. 이 바닥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스토케스틱을 보시면 됩니다. 스토케스틱을 봤더니 여기에서는 저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어요. 두 번째 바닥 저점이 더 낮게 형성이 됐는데 스토케스틱 상에서는 두 번째 저점이 더 높게 형성이 됐죠. 첫 번째보다. 그렇다는 의미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스토케스틱이 다르게 나오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의미는 바닥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이게 들어간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봉의 캔들이 세 개나 나왔어요. 우리 캔들 차트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산병 캔들이 등장을 했구나. 그러면 지금 탑점에서 매수래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트를 같이 활용을 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다 보면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복습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의 한마디라고 해서 제가 명언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죠. 여러분들이 윤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철학 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명언을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리는 거는요. 그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하지 않고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이 좀 확실한 종목이다. 이 종목은 성장성도 너무 좋고 기업도 좋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는 더 비중을 확대를 할 거고 오히려 비중을 더 실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거에 있어서 불안한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학습을 하시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명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아는 것이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명언을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도 계속해서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난주부터 또 오늘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기업이 위험하지 않는지 그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더욱더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주식 발굴과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합쳐서 분석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뉴스 분석을 또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제 무료방송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뉴스 분석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오늘 제가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기본적 분석 제 강의 시청하신 분들 재무제표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과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그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재무제표 강의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역시나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부터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익계산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는지 증가를 했는지 또 최근 같이 물가가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했는지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죠. 손익계산서가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현금 흐름표 패턴 제가 알려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부실기업 패턴 그리고 또 우량기업 패턴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실기업 패턴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빼고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 마음에도 더 편하고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현금 흐름표 패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손익계산서 위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기업가치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알려드렸습니다.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기업가치 평가 지표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HTS, MTS에 보시면 기업 분석 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가치 평가 지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EPS, PER, BPS, PBR 그리고 ROA, ROE 이익률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렇게 여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PER이라던가 PBR 가장 많이 보는 지표이기도 해요. 특히 사실 PER보다는 PBR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지표이긴 한데 이 두 가지를 일단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또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습득하고 있어야 돼야지 지금 오늘 이 실전 강의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혹시 주식발광팬 강의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앞에 있는 강의를 꼭 시청을 하고 나서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기업도 재무적으로 좋고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데 거래량이 없이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재료라든가 뉴스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시장에서 소외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고 싶다면 뉴스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슈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또 움직이죠. 그래서 뉴스 분석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반복되는 뉴스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되는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AI 챗봇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죠. AI 챗봇 관련된 이슈들, 어떤 기업이 AI 챗봇을 만든다, 개발을 한다, 출시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만큼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반복되는 뉴스를 꾸준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뉴스 섹터, 그 업종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 업종 내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관련주의 차트를 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저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좀 과열권이고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면서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관심 종목에 우선적으로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그 섹터의 전망과 뉴스를 반복을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보시기엔 정말 쉬워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 거를 실천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뉴스가 뭐가 되는지 보셔야 되고 뉴스를 스크랩하는 것도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주식시장에서 돌아가는 섹터들이 뭔지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재무적으로 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더 간단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 분석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 두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합쳐서 분석을 하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앞에 있는 내용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습지 준비해 왔다고 했잖아요. 이 학습지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아래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입력을 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습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공략주 리포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은 어려웠다.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다음 주에 무료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래량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습득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거래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거래량만 보고서 여러분들이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단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무료방송도 오전 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빨간 펜 2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 잘 이해하셨나요? 강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받아가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선물 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남기시면은 여러분들께 링크가 갈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무료방송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에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거래량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거래량 강의를 시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습득을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 강의 꼭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봐도요.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만 보고서도 우리가 단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강의도 무료방송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요. 실전에서 주식을 발굴을 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거기에다가 뉴스 분석까지 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었는데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순서를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을 먼저 뽑는 편이에요. 종목을 먼저 뽑고서 제가 사용하는 검색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어떤 업종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업종 내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인지 돌려보면서 찾게 됩니다. 종목을 뽑아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저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봐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지금 이 기업이 적자인지 아닌지 혹은 적자라면 왜 적자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 기업가치 평가 지표를 보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업의 가치는요. 주가보다 만약에 가치가 높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아래로 형성이 됐다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고평가된 종목들은 다시 이 기업의 가치만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고평가된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저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업가치 평가 지표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보게 되겠죠. 이 종목이 두 가지 다 통과가 됐다. 그러면 이 종목이 뉴스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주가가 움직였지 그리고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주가가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분석을 해서 뉴스도 꾸준히 반복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들고 갔을 때 주가가 올라갈 만한 뉴스가 나올 만한 이슈가 있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종목이 어느 정도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차트인지 혹은 상승 추세선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은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가격 전략이겠죠.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잡아야겠구나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어느 구간선에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한다거나 혹은 이 구간에 이탈을 했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서 좀 더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게 어렵고 순서를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 다섯 가지 순서를 기억을 해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TV에서 출연을 하는 동안에 수익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상위 1% 투자 병법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때 나가서 제가 종목을 계속 네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네 종목 모두 다 수익을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배율 차트의 정말 하락 추세 장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종목도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요. 그때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달에 6월 달에 저는 모다 이노칩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모다 이노칩은요. 일단은 뉴스에 대한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니 혼다 모빌리티 합작사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다 이노칩이었습니다. 모다 이노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니에게 부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어서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적으로 성과도 좋고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을 먼저 뽑았어요.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당시에 제가 주주 구분 현황을 첨부를 해서 보여드렸었어요. 이렇게 보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유통 물량이 적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그만큼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 만큼 굉장히 움직임이 빠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아도 주가가 또 강하게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소니 혼다 합작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기본적 내용은 기본적 분석의 내용은 이 정도고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보면 정말 어려웠던 장세였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 차트였어요. 그냥 시장 자체가 꼬꾸라지다 보니까 거의 전 종목이 이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차트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역배열 차트에서 하락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지다가 좁혀지는 구간대에서 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략했던 시점은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었고 20위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60위선을 같이 돌파하는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중장기 입형선인 60위선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당시 제시를 해드렸고요. 가장 좀 걱정이 되던 부분은 저항 때였어요. 역시 121선 구간이 위에 있고 역배열 차트에서 올라오던 차트다 보니까 121선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4,500원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몇 골이 안 가서 4,500원 돌파를 하면서 목표가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봉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봉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역배열 차트에서는 사실 그만큼 아래에 있는 지지대가 없어요. 지지대가 없으니까 주봉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주봉상으로 봤더니 다행히도 이때 120주선이 가장 아래 위치에서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제가 공략한 구간이 이 구간인데 주봉상으로 그래도 지지대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낙폭 자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몇 골이 만에 수익까지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예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덱스터입니다.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제가 상위 1% 투자 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버추얼 스튜디오 관련해서 엮인 종목인데 이 7월 달 당시에 뉴스가 많이 돌았던 게 뭐냐면 버추얼 스튜디오와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거리두기까지 하게 되면서 영화 업체들, 제작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서 촬영을 한다거나 혹은 해외에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심지어 지방으로 간다거나 혹은 이렇게 대변으로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버추얼 스튜디오가 그만큼 또 성장을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마치 해외에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또 이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J E&M도 있었죠. 근데 덱스터도 그 관련된 기업으로 역객이 되면서 아 이렇게 반복적으로 뉴스가 나온다면은 모멘텀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었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뉴스에 대한 분석은 이렇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죠. 제가 손익계산서 위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7월, 7일 당시에 나왔던 실적 추정치예요.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이 당시의 추정치를 보면은 2022년 추정치, 그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매출액이 무려 2배가량이 증가할 전망이었고요. 영업이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일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버추얼 스튜디오와 관련된 것들이 좀 실적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었죠.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것들도 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 분석, 뉴스 분석까지 됐다면은 기술적 분석을 일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기술적 분석을 봤더니 역시나 모든 종목들이 역배열 차트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동평균선이 중장기평선이 위에 있어서 저항대 역할을 하는 구간대가 나와주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벌어지는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매매 타점을 잡아야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였어요. 근데 덱스터의 차트를 봤더니 이렇게 거래량이 바닷건에 있다가 증가를 하면서 121선을 돌파를 하는 이동평균선 121선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거기에다가 캔들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여기에서 적산병 캔들이 나와줘요. 적산병 캔들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데 이 눌림목 구간이 저점이 높아진 구간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 단기간 바닥을 다지고서 올라오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21선 돌파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서 아무래도 이렇게 역배열차트는 저항대의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 단기간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봉만 보면은 판단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엔 주봉도 같이 보면서 바닷건을 봤는데요. 봤더니 주봉상으로 120주선 부근에서 이렇게 캔들이 지지받는 구간이 몇 차례 나와줬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일봉상으로는 역배열차트에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격권이 있는 만큼 지금 모멘텀 유입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고 역시나 수익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분석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인데요. 하이로코리아는 제가 강의하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로코리아는 제가 TV방송이라던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의 한 3, 4번 정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공략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또 워낙 또 재무적으로 뛰어나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매매 타점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좀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목도 제가 작년 6월 달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이로코리아를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당시에 하이로코리아는 좀 많은 사업을 많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피팅 배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 이 종목은 우주항공과 관련한 피팅 배부 사업 아니면 조선이라던가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엮여져 있는 종목이어서 그만큼 재료가 많았습니다. 원전 이슈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우주항공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기도 하고 조선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인데요. 작년에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리호, 우주항공과 관련해서는 가장 좀 큰 이슈였죠. 누리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때예요. 그래서 누리호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던 시점인데 이 하이로코리아가 누리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피팅 배부를 납품을 한다고 해서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만큼 이 종목은 이런 누리호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조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겠죠. 기본적 분석을 봤더니 꾸준히 이렇게 연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또 이 분기마다 실적을 봤더니 분기 실적도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부채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적은 종목인데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종목이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 나올 때마다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6월 30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도 같이 보셔야겠죠.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만 봐도 대략적으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하락폭 자체가 적었고요.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다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횡보 구간이 길었습니다. 횡보 구간이 길었는데 제가 공략했던 타점이 언제냐면 6월달 마지막 날이죠. 이렇게 거래량의 소폭 증가를 하면서 61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장기 입형선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는 어느 정도는 추세가 살아있구나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은 이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8월달에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강하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급등을 하면서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인 2만 2천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눌렸을 때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더 비중을 담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가 사실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좀 같이 분석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공략수로 제시드렸던 N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으로도 제가 수익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단타보다는 수익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뉴스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를 접목을 해서 수익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종목을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역시나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고 이 당시에 유럽 쪽에서 이 폐배터리와 관련된 핵심 관련된 것들을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폐배터리 시장이 워낙 성장성이 좋은 만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 분석에서도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월 9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때 이렇게 실적을 봤더니 MPC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특히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에 있어서 부담감이 적은 종목이에요. 재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종목이어서 지금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자면 이 종목도 제가 일봉하고 이렇게 월봉하고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일봉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일단은 역배열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차트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V자형 패턴까지 나와줬죠. 그러면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구간부터 좀 진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바닷건에서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는 61선 돌파 이후에 61선이 지지대 역할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 이후에 봤더니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121선까지 돌파를 했고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한 3주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또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단기 수익 매매 관점에서 수익을 드렸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봤다는 것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지지와 저항대 구간이 확실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봉상으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과하게 낙폭이 됐는데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아래 중장기 2평선이 위치해 있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이런 지지대가 확실하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3주 정도 시간을 두고서 수익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뉴스 분석,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접목을 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MPC 제가 알려드렸었고 이 JMT라는 종목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JMT도 제가 최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단기간에 좀 수익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좋고 제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종목은 PBR이 1이 안 됩니다. 1 미만일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기업도 꾸준히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시점이요.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차트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일본으로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차트에서 올라오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121선 돌파했을 때 이 구간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21선 구간이 상승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21선은 추세선 역할을 하고 굉장히 추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얘네 또 이런 식으로 좀 다이버전스까지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어가지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 차트 제가 학습지에 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학습지에 예시 차트 자세하게 설명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지 보시면서 다시 좀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찍으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샵 3772번 제 이름 세 글자 최영지 보내시면은 링크가 갈 겁니다. 이 링크 통해서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학습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무료방송까지 있어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딱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오늘 입장했던 자료들 그리고 강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과 관련해서 제가 단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이 중요하다, 굉장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주 강의도 꼭 시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식발광패 16강 강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한 학습은 곧 꾸준한 수익이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수익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익도 크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